석 검사님!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. 강달구가 납치됐습니다. 황 검사님이랑 통화했었는데 이쪽 어느 부근에서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답니다. 아까 전화 온 그거였죠? 왜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했어요?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? 석 검사님! 석 검사님! 석 검사님! 석 검사님! 자! 어디선가 등은가가 배불러 오나 행님 뒤 짭색에 붙은 것 같습니다 뭐라고? 제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말 할 때가 아니잖아요 조심하세요 어머니 안다 안무 정해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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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전거죠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